겨울에 여행 갈래? 속초 갈까? 겨울 바다 보러 추워 죽겠는데 무슨 따뜻한 데로 가자 제주도? 해외여행 다낭 아닌 보라카이 갈래 얼만데? 괜찮은 데서 자려면 적어도 150은 줘야지 인당? 말이라고 해? 그래도 올 겨울은 따뜻해서 다행이야 올해 한 판 온다는데? 날씨 말고 마음이 우리 자기 취직했잖아 애들한테 엄청 자랑했다? 다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잖아 국민기업 신입 연봉 얼마야? 어? 어... 글쎄 한 4, 5천은 되겠지 둘이 합쳐도 일하곤 달나라 얘기고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가 집은 사주시겠지? 커피 마시고 가자 응 커피 마시고 가자니까 우리 단골 카페 있잖아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목말라 쿠폰 도장 찍으려는 거 누가 몰라 응? 짜증나 신입 연봉 Original 인지 어묵 사람들은 그녀 그녀 아묵 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